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대한민국 군이 개판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은 새해 첫날부터 아예 대놓고 월북을 한 사례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군의 허술한 경계태세가 또다시 드러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합동참모본부는 새해 첫날인 어저께 오후 9시 20분쯤에 DMZ 내에서 미상인원 한 명을 감시장비로 포착을 해가지고 신병 확보를 위해서 작전 병력을 투입해 DMZ 작전 중에서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 정도에 군사 붕괴선을 넘어가지고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후의 확인 과정에서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에 월북한 인원이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이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에 그대로 포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창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월북하는 장면이 그 전부터 확실하게 다 찍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뒤에 신병 확보 작전 돌입하기까지 3시간 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혀 몰랐고 결국은 이 사람이 월북을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합창 관계자는 CCTV에 포착이 됐는데 당시에 CCTV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의 재생 과정에서 월책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현재 월북자의 생산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창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대북 통기문을 북한에다가 발송을 했다라고 전했으며 아직까지는 북한 측에서 어떠한 답변도 그리고 특이 동향도 포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월북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역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로서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지휘관을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해당 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달에 북한 남성 한 명이 고성 통일 전만대에 인근 해안을 통해서 오리발 등을 착용해 배수구를 통해 월남한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가지고 3개월 전인 2020년 11월 달에는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30분 만에 기동 수색팀이 발생되어가지고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았던 부대이며 당시 북한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km나 남쪽으로 이동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012년 10월 달에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가지고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한 부대가 바로 이번 부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월북하고 월남의 맛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새해 첫날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군의 경계태세가 지금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군의 철통 같은 경계태세는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은 작전에는 실패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경계태세에서 자꾸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꽤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 정부 내내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 정권의 태도도 계속해서 비판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9월달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 그 책임을 우리 쪽에다 돌리고 있는데 정부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실을 규명하려는 의지조차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북한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그 이슈들 때문에 군의 긴장이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태세 점검을 포함을 해서 군 전체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또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최전반 경계 실패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면밀한 향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네티니즈 역시도 이번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현재 우리 군의 모습을 보면은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라는 속담이 생각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최전방 철책성은 있으나 마나 하다 이게 경계선인가 당나라 부대다 한심하게 짝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무기는 첨단 경비는 동네 놀이터이다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다 되었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럴봐야 차라리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 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